부모님께서 아이들 열심히 공부시키시는 이유가 겨우 이제 정답 외워서 남의 밑에서 일하라 라는 건 아니겠죠. 물론 대기업도 좋고 공무원도 좋지만 어떤 일을 하던지 간에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 이런 질문들 그것이 바로 사고를 촉발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질문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은 겁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최고의 공부법 하부르타라는 주제의 시리즈죠. 1편에서는 유대인의 자녀교육 성공 비법 하부르타라는 주제로 하부르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2부에서는 유대인의 부부는 정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라는 주제로 공부의 목적은 정답이 아니라 생각이다. 그리고 질문을 해야 호기심이 생긴다. 이런 내용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더 질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 질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질문하지 않으면 왜 공부가 아닌지에 대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영상은요. 아래 설명 누르면 보실 수 있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은 겁니다. 첫 번째는요. 질문을 해야 진짜 공부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바로 외우는 공부와 생각하는 공부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공부고요. 사실은 지금 세대의 공부도 상당 부분이 외우는 형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시대에는 이것이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경제개발도상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에는 남의 것들을 배워와서 그냥 학문적인 공부하고 반복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세계 10위권 기업으로 애플, 아마존, 구글 이런 기업들과 경쟁하는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는 정답이 무엇이다 외우는 공부로는 더 이상 인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아이들 열심히 공부시키시는 이유가 겨우 정답 외워서 남의 밑에서 일하라는 건 아니겠죠. 물론 대기업도 좋고 공무원도 좋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정답을 많이 배우고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주체성을 잃게 되거든요. 세계 10위권의 강대국으로서 그리고 미래에 더 커질 대한민국의 인재는 더 이상 정답을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정답을 만들어가는 생각을 통해서 정답을 만들어가고 그 원리를 발견하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움은 의문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학교 공부를 하더라도 도대체 이것은 왜 그럴까? 고려시대에는 왜 그랬을까? 이때 이렇게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초등 5학년 과학에는요. 고체의 종류에 따라 열이 전도되는 속도가 다르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배울 때 고체마다 다르구나라는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왜 다를까라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이런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학습만화, Y라든지 아니면 그 이외의 책들을 보면서 여러가지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들이 배경 지식이 되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배움은 의문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냥 주어진 거, 이거를 마스터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문을 스스로 만들고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우리 아이를 21세기 인재로 키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요. 질문이 사고를 자극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공부의 목적은 정답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걸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바로 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게 질문입니다. 질문이 사고고 사고가 곧 질문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 이런 질문들. 그것이 바로 사고를 촉발하는 거죠. 확 반응을 일으킬 때 촉매제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넣어주면 가만히 있던 것이 보부를 하는 것들요. 바로 이 질문이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고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질문을 하나 던지는 순간 거기에서 사고라는 것이 볼보를 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으면 별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정답을 알려주고 교과서에 정답이 나와 있고 그냥 1, 2, 3, 4, 5번 중에 고르는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생각을 깊이 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유대인들의 하부르타를 통해서 계속해서 질문해서 아이의 머릿속에 질문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끄집어내는 그 과정 자체가 뇌의 어떤 프로세스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많은 질문을 들려주시고 아이와 함께 아이가 보는 책에 대해서 질문도 한번 던져주시고 예시를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질문하는 교육을 잘 받지 못하셔서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제가 또 이제 질문에 관한 시리즈들 어떻게 좋은 질문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리즈 영상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질문을 해야 진짜 공부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공부는 외우는 공부 생각하는 공부가 있는데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아이 세대까지 지금 외우는 공부가 너무 많이 점령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해야 지능이 개발이 되고 공부가 깊이가 있어지면서 재미도 있고 속도도 붙는데 어릴 때부터 외우는 공부만 하다 보니까 공부가 비교율적으로 힘들다라는 말씀드렸죠. 이제 정답을 찾는 시대는 개발도상국일 때 가능한 거고 세계 10위권에서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에서 인재가 되려면 스스로 질문하는 법을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법을 별도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공부를 하면서 항상 질문하고 추가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질문이 사고를 자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사고는 결국 질문이고 질문이 사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질문이 약간 총매제처럼 질문을 탁 던지면 거기서부터 어떤 생각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질문을 꼭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끔 하시려면 부모님이 질문을 또 잘 던지시고 자주 하시고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구체적인 질문에 관한 방법들 질문하는 법이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또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에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